주전 선수가 다치거나 했을 경우에 격차를 최대한 줄일 수 있게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. 개인적인 목표는 따로 정하지 않았고요.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게 백업 주전 선수가 다치거나 했을 경우에 격차를 최대한 줄일 수 있게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. 제가 여기서 어필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는 거는 타격 보다든 수비랑 주루 플레이 이쪽 이쪽에서 디아 팬들한테 각인을 제대로 시키려고 준비 중인 게 있습니다. 아무래도 뭐 여기 삼성이 한 10년 정도 있다가 새 팀이 오니까 마음가짐도 새로 다시 닫았죠. 신인의 마음으로 약간 돌아가서 초심을 잃지 않고 초심 생각하면서 옛날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. 제가 안 좋았을 때나 좋았을 때 생각해봤는데 좋았을 때를 생각해가지고 다시 차곡차곡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